제명만세 스타벅스 커피 주문을 줄 서지 않고 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스타벅스 어플을 사용해서 사이드 앤 오더를 사용하면 주문을 할 때 줄을 서지 않고 밖에서도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이드 앤 오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타벅스 어플을 열었는데요. 카페 모카를 주문을 하고 저렇게 매장 컵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고 주문할 매장은 선택하면 됩니다. 저기서는 이제 성수낙락이 제일 가까워가지고 성수낙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100원 주문하기를 눌러서 성수낙락 매장을 선택해가지고 결제 주문 누르면 주문 내역에 주문 요청이 들어갔죠. 그러면 잠시 뒤에 저렇게 6번째 메뉴로 준비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저한테 발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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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을 완료하고 매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조가 완료됐는지 궁금해서 카운터로 한번 이동을 해 봤는데요 아직 제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좀 기다릴 거 그랬나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자리에 앉아서 스타벅스 앱을 구동을 시켰는데 여섯 번째 메뉴로 준비 중입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뭐 스타벅스 어플 잠깐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기다리다가 보면 메뉴 제조가 완료가 되었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픽업대로 이동을 해서 음료를 수령을 해 옵니다 이렇게 해서 자리에 앉아서 음료를 마시면 되겠습니다 참 사이렌 오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매장에 들어가서 매장 점원 한테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 가지고 주문을 해 놓고 매장을 방문해서 픽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편리한 것을 이용을 안 하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난 참 왜 이거 이용을 안 하지? 설마 모르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부록이 나제린 나도 이거 아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안 하는 게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사이렌 오더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 스타벅스 앱을 구동을 하면 충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5,100원을 썼으니까 3,900원 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일반 충전, 자동 충전이 있는데 저는 보통 일반 충전을 이용합니다 결제 수단, 신용카드, 휴대폰, SSG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저는 보통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참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무실에서 주문을 하고 매장을 가서 픽업을 하면 되는 것 이렇게 편리한 것을 이용을 안 하는 것이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이용을 해 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컴백을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